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영상은 재료말곤 아무것도 안나오는 이 망할 게임에서 애식톤 장비를 한번 더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 저같은 흑수전은 빛나는 제조서를 사용할거구요 무기 한번에 방어구 두번 해서 총 세번 시도할겁니다 진짜 과금해서 장비를 사지 않으면은 얼마나 축복받아야 얻을 수 있는 장비인지 재료만 나오는 이 망할 게임이 사냥 가치가 있는지 오늘도 한번 느껴보자구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무기 제작부터 갑니다 자 빛나는 레트로 무기 제조서 성공 확률 25% 어차피 팔리지도 않아 이거 어 이 재료들 뭐 제값주고 팔리지도 않는 이 더러 그냥 눈물 머금고 제작하는게 낫습니다 한타를 노리기 위해서 갑니다 자 허 자 역시나 실패했구요 25% 확률 실패했고 지금부터는 방어구 두 번 제작해볼게요 방어구 뭐 이것도 제가 만나가잖아 재료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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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찬가지로 실패 하 자 세 번 뭐 각각 25%라서 뭐 세 번 한다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음 그렇죠? 아휴 사실 오늘 통합장터에서 운영자를 만나가지고 아 오늘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봤는데 역시는 역시인 이 망할 게임 진짜 장비 한 개 없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좀 쉽습니다 이제 음 열심히 사냥을 해도 안될놈은 평생 장비를 못 구하잖아 하 진짜 이 게임 구조가 맞는지 싶습니다 이제는 Och 오프 여기서 opening 바로 최신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